1.5.1 1.5.1 멈춰! 스트라이크를 꽂아넣네요 1.5.1 바깥쪽으로 한 1&1 슬라이더인데 의도적으로 밖으로 뺀 것 같아요 2.5.1 2.5.1 유리한 카운터를 지금 못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커트라도 해내야 합니다 바깥쪽으로 6번 타자 서호철 선수입니다 이건 속지 않습니다 1.5.1 볼 2개 강하게 던지려고 하면 밀리스 포인트가 일정해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3.5 빠집니다 3.5 투수가 의도적으로 바깥쪽으로 비워내볼 편합니다 바자 김휘집 선수입니다 주자는 1로 바깥쪽! 스트라이크 올을 맞습니다 2구는 헛스윙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정천원 선수입니다 아무리 낮은 볼을 잘 떼는다 해도 저 코스에 들어갑니다 초구입니다 초구는 몰입니다 원 몰 초구가 무의미하게 투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헛스윙! 타이밍 맞추지 못했습니다 볼 카운트 1&1입니다 연합으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원 몰 투 스트라이크 지금 하나 정도는 도망가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더 빠른 승부를 들어왔습니다 파울입니다 카운트가 타자에게 유리했다는 상당히 위험한 코스였어요 들어옵니다 첫 타이밍 맞추지 못했습니다